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결국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본회의에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남았는데 그것은 아마 5월 3일 날 통과시킬 모양입니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철어매를 중심으로 해서 초강경 소수의 구성원들이 강행한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상당수의 의원들은 내심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은 당론을 수령하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화급한 주제인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켰지만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고 그리고 검찰은 거의 무력화시킨 이런 상태는 거의 중국식 제도를 모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모방해서 중국에는 공안이 있지 않습니까 공안이란 철미하게 중국 당국의 그런 지휘나 지시를 받는 그런 집단이죠. 검찰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고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차순의 대안이지만 결국은 중국의 공안제도처럼 경찰에게 모든 권력을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측이 결정을 했습니다. 공안국가가 되는 것이죠. 중국은 공안국가지 않습니까 중국을 방문하면 가끔 방문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죠. 공안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지금 이제 한국은 경찰이 지배하는 사회. 경찰이나 공안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지휘를 받으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린될 수밖에 없고 권력형 비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은폐 내지 수사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딱 한 가지로 모아지지만 참 대한민국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야말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괴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도 충분할 만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도한 그런 한국사회의 태형, 후퇴는 앞으로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지만 소위 대한민국의 악과의 전쟁, 사악함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 끝이 어디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국가로의 그런 행보, 공안국가로의 그런 행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세대의 자유국가에 익숙한 사람들은 결코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그런 완료작업을 우선 살펴보고 다음에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5대 공직선거의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정 자체가 좀 이렇게 착실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앞으로도 남은 그런 인생도 착실하게 차근차근 무엇이든 분석하고 규명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공병호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선전이나 선동이나 혹은 개인의 사신보다도 착실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현재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살아온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한국 문제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계속해서 널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페이스북 등에 현재 실시간 방송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수완박의 강행처리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단호하게 가짜들의 무도한 철이다. 가짜들의 반헌법적 철이다. 여기서 가짜라는 것은 가짜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172석을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소위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일체 언급하기를 꺼려하지만 저는 그냥 주장이 아니고 치속적으로 소위 전거와 자료의 바탕을 두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강행처리하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호하게 가짜들이 저지른 무도한 그런 소위 반헌법적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아마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민주당이 끝내 금수완박에 대한 부분을 강행처리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오늘 5월 3일 날 행사소송법을 아마 통과시키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74년 만에 검찰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경찰국가로의 항한 그런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행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인데 국민의힘이 빌리버스트를 시작했지만 이것도 또 회기 쪼개기라는 방식으로 아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날 오후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껀 2표로 국회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바로 회기 쪼개기 안건도 상정해서 통과시켰다. 이어서 검수완박에 또 다른 법안인 행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행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서 필리버스트를 신청해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기 쪼개기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 필리버스토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 종료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거 당선된 그리고 국회를 장악한 그런 정당이 결국은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정치권력에 완전히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경찰권력을 완전히 살아있는 권력이 장악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박병석 씨나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안을 주도한 그런 윤호중 씨 그리고 박홍근 씨 진성준 씨 이런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결코 정상적인 그런 인간들은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부정선거 하나만 하도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 범죄에 이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제대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법안을 결국은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은 것은 결국은 민주당 일정대로 형사소송법은 5월 3일 날 본회의를 처리해서 검수환박을 완성하겠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무도한 집단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오늘 사슬은 문재인이 공포할 마지막 법이 퇴임 이후에 안전보장을 위한 법이라니 이런 한탄조에 그를 조선일보가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주류 언론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런 보이는 것 이렇게 피상적인 것 그 이면에 있는 숨어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근본적인 그런 이유 같은 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안이 터질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이 조선일보의 논조를 차지하는 것이 참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금수완박법이 공포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이상직 비리 등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는 9월부터 모두 중단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조선일보의 사설은 기명 갈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 한 문장도 4.15 총선과 3.9 대선의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수사도 모두 다 중단된다. 이런 게 한 문장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취하고 있는 일종의 스탠서이고 주류 언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종의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가져온 가장 건은 근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주류 언론들이 단 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보다도 1억 배 100억 배 더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 부정선거입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핵심을 다 피해고 그다음에 그냥 겉만 두들기는 그런 종류의 안 쓰는 것보다 낫죠. 조선일보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범죄들이다. 자신의 비리 수사를 막아주는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고 공포하는 죄입니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공포하는 법안이 자신의 퇴임 이후에 안전보장을 위한 법이란 사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 제공자 가운데 하나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 한 문장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앞날이라는 것은 아무람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정말 참 언론들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한 시민이 짧고 단호하게 자신의 소회를 그렇게 피력했습니다. 그 소회가 가슴에 정말 와닿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더불음주당 내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천주교를 믿든지 아니면 개신교를 믿든지. 그것은 정의와 공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유병찬님이 그냥 짧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ando 기사입니다. 자막 제공ies